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50대 젊은 나이에 예쁜 손자 손녀를 둔 할머니입니다. 맞벌이하는 딸과 사위 대신 제가 아이들을 챙기고 있는데 제 나이에 별다른 일도 낙도 없고 요즘은 그저 어린 손주들 돌봐주는 재미로 지내고 있습니다. 사위나 딸애는 저한테 아이들 맡기는 게 내심 미안한 모양이지만 저는 애들 덕분에 젊게 사는 것 같아서 오히려 고마운 마음이에요. 어린애들 보다 보니 옛날 생각도 자주 떠오르고 말이죠. 특히나 우리 손녀를 보고 있으면 옛날 우리 딸아이 어린 시절이 자꾸만 생각이 납니다. 우리 딸애가 딱 저만 했을 때는 어땠는데 그땐 뭘 하고 놀았더라 이런 생각을 떠올리면서 저도 모르게 오래전 옛 추억에 빠져들곤 하네요. 우리 딸이 그 정도 나이 되었을 때가 바로 엊그제 같은데 그 조그만한 어린애가 언제 이렇게 커서 벌써 애들을 키우는지 말이에요. 세월이 정말 손살 같구나 싶었습니다. 지나간 세월들이 아쉽기만 하죠. 저도 나이를 이만큼 먹었고 옛 기억들은 점점 희미해져가지만 우리 아이 어린 시절 기억만큼은 전혀 잊혀지질 않네요. 저는 남편과 사이에 딸아이 하나를 키우며 단촐한 새 식구로 지냈습니다. 저와 남편은 나이 차이가 꽤 나는 편이었어요. 10살 가까이 차이가 나다 보니 가끔은 오해를 받기도 했죠. 큰오빠냐 하기도 하고 정말 심하게는 부녀지간이 아니냐는 얘기도 들을 때가 있었으니까요. 남편은 남들 말이 무슨 상관이냐며 아버지 소리를 듣고도 너털 웃음을 터뜨렸지만 저는 이상하게 그 말이 듣기가 싫더라고요. 부부 사이에 부부로 보여야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게 뭐가 좋냐고 말이에요. 남편 말처럼 저도 남들이 뭐라 하건 간에 우리만 떳떳하면 되는 것을 그땐 어려서 그랬는지 그런 오해들이 너무 듣기가 싫었습니다. 우리 남편이 꾸밀 줄도 모르고 머리에 새치도 많고 조금 아저씨같이 다니는 바람에 그래서 더 그런 오해를 받았던 것 같아요. 남들 앞에서 좀 젊게 다니라 그래도 귀찮아 하니 결국 제가 더 노력할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랑 나이 차이가 나 보이기 싫어서 일부러 화장도 짙게 하고 제 나이보다 더 나이 들어 보이게 꾸미고 다니곤 했습니다. 날더러 뭐라 하는 건 화내고 넘기면 그만이었지만 우리 남편더러 도둑놈이니 뭐니 하는 소리가 더 듣기 싫었거든요. 제가 그리 유난스럽게 굴었던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사실 저는 집안에서 반대하던 결혼을 한 사람입니다. 대학 졸업한 지 얼마 되지 않아 갓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된 어린 시절 제가 저보다 한참 나이 차이 나는 남편과 결혼을 결심하며 저희 친정 부모님은 거세게 반대를 하셨습니다. 그 시절 대학까지 보낸 딸을 그렇게 나이 차이 많이 나는 사위에게 보낼 수 없으시다는 이유였죠. 물론 부모님이 남편을 반대하신 이유가 나이뿐만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집에 돈이 많은 것도 아니고 벌이가 대단히 좋은 것도 아니다 보니 부모님 입장에서는 곱게 키운 딸이 더 좋은 남자를 만나길 바라셨을 겁니다. 하지만 이미 남편과 사랑에 빠져버린 저는 아무 얘기도 귀에 들리지 않았죠. 그 남자가 아니라면 그 누구와도 결혼하고 싶지가 않았으니까요. 끝까지 결혼을 허락받으려 했던 저는 부모님 앞에서 단식 투쟁까지 하며 처음으로 반항을 했습니다. 처음엔 차분히 저를 설득하시던 어머니도 그 이후로는 저를 붙잡고 통곡을 하시며 어떻게든 제 마음을 돌려보려 애를 쓰셨죠. 몇 달간이나 집안과 신랑 일을 하고 그 과정에서 힘든 일도 참 많았습니다. 부모님은 저를 회사도 그만두게 하고 가둬놓기까지 하셨어요. 하지만 굴하지 않고 어떻게든 허락을 받고 싶었던 저는 남편의 좋은 점들을 봐달라며 부모님께 사정하듯 매달렸고 남편도 저희 부모님을 설득하겠다며 매일같이 저희 집을 찾아왔습니다. 집안 반대에 부딪힌 저희는 참 힘들었어요. 남편은 우리 집에서 환영받은 적이 없었고 저희 부모님은 저희 남편의 얼굴을 제대로 쳐다봐 주신 적이 없으셨습니다. 한 번은 꼭 허락을 받아내겠다며 저희 집 현관에서 무릎 꿇고 하염없이 앉아있던 남편에게 아버지가 유리잿더리를 던지신 적도 있으셨습니다. 미련한 이 남자가 그걸 피하지도 않고 맞은 덕에 이마가 찢겨 피가 흘렸고 끝까지 버티던 남편을 병원으로 데려가 열 바늘이 넘게 이마를 꿰매기도 했었죠. 남편은 저희 부모님 앞에서 온갖 모욕을 당했고 그걸 옆에서 지켜보는 저도 당하는 남편도 모두에게 기억하고 싶은 시간은 아니었을 겁니다. 제가 고집이 센 건지 저희 부모님 고집이 센 건지 모르겠지만 결국 끝까지 양쪽 다 물러서는 법이 없었고 저는 결국 집에서 반대하는 결혼을 해야만 했습니다. 제 말은 듣지도 않으시고 반대하시던 저희 아버지는 그 사람과 가족 둘 중 하나만 택하라 말씀하셨고 남편을 선택했던 저는 결혼식에서 식구들 얼굴도 보지 못한 채 그 길로 친정에서 쫓겨나야 했습니다. 그래도 제가 결혼까지 하면 마지못해 받아들이실 줄 알았는데 제 고집만큼이나 아버지 고집도 대단하셨어요. 울면서 달래는 어머니 앞에서도 다시는 제게 문 열어주지 말라고 하시며 얼마 뒤에는 이사까지 가버리셨습니다. 결국 저는 친정과 인연이 끊겼고 그 뒤로는 남편에게만 의지하며 살아야 했죠. 그래도 시부모님이 참 좋으신 분들이라 시부모님 사랑은 많이 받았어요. 두 분은 늘 제게 미안해하셨고 그만큼 잘해주셨죠. 그렇게 저는 남편과 결혼을 하며 가족들과 인연을 끊게 됐습니다. 그 일이 내내 가슴 아프긴 했지만 한 번도 후회한 적은 없었습니다. 오히려 남편을 포기하고 부모님 말씀 따라 선을 봐서 결혼을 했다면 저는 지금껏 행복할 수 있었을지 모르겠네요.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저희 부부는 신부님의 혼인 서약 앞에 드디어 결혼식을 올리게 됐고 축하해주는 이 없이 쓸쓸한 결혼식을 올리게 됐습니다. 그래도 저는 참 행복했어요. 애초에 환영받는 결혼이 아니라는 것은 알고 있었고 모든 것을 감수하고 결정한 저의 선택이었습니다. 저는 남편만 있다면 더 이상 바라는 게 없다 생각했고 남편과 함께하는 그 모든 순간들이 정말로 그랬습니다. 지금도 추억들을 떠올리며 웃음이 나올 만큼 참 행복한 기억들이니까 말이에요. 제가 모든 것을 버리고 남편을 선택했던 것처럼 남편 역시 저만 바라봐 주던 사람입니다. 저희가 결혼 생활을 하는 동안 남편은 한 번도 제게 의심을 들게 한 적이 없었어요. 언제나 본인보다 제가 우선이었고 항상 저를 사랑하는 모습들을 확인시켜주던 남자였습니다. 단언컨대 우리 두 사람이 서로를 열렬히 사랑했다는 것은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진실일 겁니다. 그렇게 저는 사랑하는 남편과 예쁜 딸을 기르며 참 행복한 결혼 생활을 꾸렸습니다. 그렇게 누구보다 행복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며 저와 남편은 항상 약속을 하곤 했습니다. 태어난 날은 다르더라도 죽을 때는 꼭 한날 한시에 함께하자고 말입니다. 남편이 저보다 나이가 많고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제 수명을 양보해서라도 꼭 남편과 함께 여생을 보내고 싶었습니다. 언젠가 우리가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어 손자, 손녀 돌보는 그날을 기대하곤 했었죠. 둘 다 젊었으니 그런 미래가 늘 올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가진 것이 많지 않아도 그 남자만 제 옆에 있어주면 바랄 게 없었어요. 하지만 제가 늙고 병들어도 한결같이 사랑해주겠다던 남편은 끝내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우리 딸이 고등학교 졸업을 얼마 앞두지 않은 때에 남편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잠결에 조용히 떠나는 바람에 저는 남편과 마지막 인사도 나누지 못했습니다. 제가 세상 모르고 옆에서 자고 있는 동안 남편은 저를 두고 먼 길을 떠나버렸습니다. 평생 함께하자던 약속도 뒤로 안 채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떠나버린 남편도 야속하고 낌새도 느끼지 못한 제가 참 원망스러웠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남편 옆에 누워있었던 저는 한동안 그 일을 떨칠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이 저희 곁을 떠난 그 이후로 저는 모든 것을 잃은 기분이었습니다. 그나마 딸아이가 옆에 있었기에 버틸 수 있었지 그게 아니라면 정말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그러고 보면 남편이 이리 빨리 떠날 줄 알고 나한테 그렇게 큰 사랑을 베풀었을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되더라고요. 우울증이지 않았을까 싶을 정도로 저는 한동안 크게 힘들었습니다. 딸 앞에서도 울고 불고 못난 모습까지 보였었죠. 딸도 아빠를 잃어서 힘들었을 텐데 어찌 보면 제가 저희 딸보다 철이 없었습니다. 다 컸다고 그래도 아직 어린애가 우리 엄마 걱정된다고 학교도 제대로 못 가고 엄마 식사를 챙기는 모습을 보곤 결국 저는 정신을 차렸습니다. 그리고 그 뒤로는 남편 못 가지 대신에 딸을 위해 열심히 살기로 결정했죠. 그리고 여태 딸아이와 둘이서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그 뒤로 저는 달라져야 했습니다. 더 이상 아줌마로, 엄마로만 살 수가 없었어요. 혼자서 부모 몫을 다 해야 했고 가장이던 남편 대신 집안의 가장 노릇도 해야 했습니다. 평생 살림만 하던 저는 그 뒤로 일을 알아보고 다녔어요. 성실한 남편을 둔 덕에 남편이 죽은 뒤에도 재산에 여유가 없었던 것은 아니었지만 저는 남편이 힘들게 벌어놓고 간 재산을 손대고 싶지 않았습니다. 우리 딸 대학 등록금도 내야 하고 나중에 시집도 갈 거고 남편이 딸을 위해 남겼다고 생각해서 그대로 보관해 뒀다가 딸아이에게 돌려주고 싶었습니다. 딸아이는 제가 일을 시작한 계기가 형편이 여의치 않아 그랬을 줄 알고 있었겠지만 그건 남편과 딸아이를 위한 저의 작은 욕심이었습니다. 그렇다고 평생 전업주부로 살던 제가 일을 구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물론 저도 아이를 키우면서 아르바이트는 몇 번 해봤지만 경력이 끊긴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별로 없었습니다. 그 뒤로 저는 생전 처음 굳은 일도 해보고 남편 없이 세상 밖으로 뛰어들게 됐습니다. 그땐 딸아이를 위한 일이었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저에게도 참 좋은 결정이었던 것 같아요. 배우자 먼저 보내고 우울증에 빠져나오지 못하는 사람들도 많다던데 그나마 바빠진 덕에 슬픔을 더 견딜 수 있었습니다. 딸아이가 대학을 들어가면서 저나 딸아이나 둘 다 바빠지게 됐어요. 걔도 대학 생활이 처음이라 이래저래 정신 없었을 거고 저도 처음 하는 사회생활에 적응하느라 바빴습니다. 아이 밥을 챙기고 살림을 하면서 바쁘게 일을 다녔죠. 해보지 않은 일에 가끔 몸살이 날 정도로 피곤하고 사람에게 상처받아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정도로 힘들 때도 있었지만 그럴 때마다 하나 있는 딸을 생각하며 견디곤 했었어요. 그래도 내 돈으로 돈 벌어서 아이에게 뭐라도 해줄 수 있다 생각하니 저는 힘든 줄도 모르고 일을 했습니다. 그 고생을 하면서도 딸아이가 예쁘게 크는 모습을 보면 참 행복하기만 했었죠. 남편이 그 모습을 봤으면 참 좋았을 텐데 좋은 것을 나만 보게 돼 남편에게 미안한 심정이었죠. 제가 팔불출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딸은 참 착하고 예쁘고 머리까지 좋아서 공부도 잘했습니다. 게다가 얼마나 성실한지 학교 다니면서 아르바이트를 해 엄마 선물도 사다 주고 게으름 한 번 핀 적 없이 열심히 지내다가 좋은 회사에 떡하니 합격해서 늘 저를 놀라게 하던 자랑스러운 딸이었어요. 모든 부모야 자식에게 받는 것 없이 사랑스럽다지만 착하고 예쁜 딸은 제겐 더욱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예쁘고 곱게 키운 딸을 어디 아무에게나 결혼시키고 싶었겠어요. 솔직히 엄마 입장에서는 딸 애가 자기보다 몇 배는 나은 사람을 데려온다 해도 성에 차진 않을 거예요. 그런 딸이 어느 날 결혼을 하고 싶다며 남자친구를 데려왔습니다. 딸아이가 벌써 서른 나이가 넘어서 저도 내심 결혼 소식을 기대하곤 있었어요. 연애는 하냐 결혼 생각은 없냐 여러 번 물어도 알아서 하겠다 말하니 저도 아이를 믿고 내내 기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결혼할 애인을 집에 데려온다니 제가 얼마나 기대가 많았겠습니까. 새벽부터 장을 봐와서 진수성찬을 차리고 사위 앞에서 잘 보이겠다고 정말 오랜만에 꽃단장도 해봤네요. 사위가 될 사람이라 생각하니 만나기 전부터 심장이 떨려 죽겠더라고요. 저도 딸이 연애하는 것을 알고 있었고 종종 얘기도 들어왔지만 막상 결혼을 한다고 하니 연애한다고 했을 때랑은 전혀 다른 느낌이었습니다. 그렇게 예비 사위가 저희 집으로 인사를 왔고 저는 아주 좋은 인상을 받았습니다. 아무리 자식이라고 해도 다 큰 성인들 만나는 것 가지고 관여하고 싶진 않아서 이전에는 많은 것을 물어보지 못했어요. 그냥 똘똘한 딸아이가 알아서 잘 할 거라 믿고 맡겼죠. 물론 그 전에도 얘기를 들어보면 직업도 탄탄하고 벌써 자기 소유의 집도 있는 건실한 청년인 것 같아서 내심 마음이 놓였지만 직접 만나보니 제 생각보다 더 괜찮은 청년이더라고요. 집으로 들어와서 신발 정리하는 모습부터 아주 예의바르게 잘 자란 느낌이 들었습니다. 생긴 것도 반듯하니 잘생겼고 둘이 붙여놓으니 제 눈에는 선남선녀가 따로 없었어요. 게다가 왠지 모르게 죽은 우리 남편을 닮은 듯한 모습에 저도 믿음이 갔습니다. 생김새가 닮았다기보다 느낌이나 인상이 많이 비슷하더라고요. 그렇게 반듯한 예비 사위의 모습이 꼭 우리 남편 옛날 모습을 보는 듯 했죠. 애초에 별 문제가 없다면 결혼을 결혼을 반대할 생각도 없었지만 남을 할 데 없는 모습에 저는 예비 사위가 단번에 마음에 들었습니다. 애들이 좋다는 대로 날짜나 잡고 결혼 준비나 잘 시키면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다만 한 가지 마음에 걸리는 점은 긴장을 많이 해서 그런지 예비 사위가 내내 뭔가 불편한 듯한 모습이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자꾸만 할 말이 있는 듯 머뭇거리는 예비 사위 옆에서 딸아이는 계속 뭔가를 조심시키는 눈치였어요. 애들이 왜 그러나 궁금해서 물어봤지만 딸아이는 긴장 탓이라며 어물쩍 넘겼죠. 저 역시도 딸아이 말이니 그렇겠지 싶어서 대수롭지 않게 여겼는데 나중에서야 그게 무슨 의미였는지 알게 되었지 뭐예요. 예비 사위가 인사를 왔다 가고 며칠이나 지났을까요. 서둘러 상견례 날짜를 잡자는 제게 갑자기 딸이 충격 고백을 하더군요. 엄마 화내지 말고 들어줘. 내가 하준씨에 대해서 미리 얘기 못한 게 있어. 차근히 설명할 테니까 놀라지 말고 들어. 뭔데 그래? 뭐 빚이라도 있어? 아니면 뭐 그쪽 집에 무슨 문제라도 있나? 그런 건 아니야. 그런 건 아닌데. 항상 시원시원한 아이가 말만 꺼내놓고 말을 이어가지 못하기에 저는 대체 무슨 일인가 싶었습니다. 첫인상이 너무 좋았던 터라 무슨 문제가 있을 거라곤 생각도 하지 못했었죠. 그저 농담처럼 뱉은 그 말이 사실이 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아휴 애만 없으면 됐지 뭐가 그렇게 걱정이야. 맞아 하준씨한테 아이가 있어 엄마. 뭐라고 해빈이 너 지금 엄마한테 농담하는 거니? 애라니 그게 무슨 말이야? 사실 하준씨가 나 만나기 전에 결혼했었고 딸이 하나 있어 아이 낳고 얼마 안 돼서 여자 쪽 문제로 이혼을 했고 그 뒤로 혼자서 아이 키우면서 살아. 미리 얘기 못해서 미안해. 근데 하준씨 잘못 아니야. 내가 말 못하게 막은 거야. 갑작스러운 충격 고백에 저는 하늘이 무너져 내리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처음으로 딸에게 배신감을 느낄 정도로 말이에요. 설마하니 그런 문제가 있을 줄은 감히 예상도 못했던 탓에 저는 딸 아이 입에서 나온 말이 사실인지 쉽게 믿어지지도 않았습니다. 너 너 그게 정말이야? 세상에 그런 얘기를 하지도 않고 데려와서 소개한 거야? 너 처음부터 알고 시작한 거니? 하준씨는 아무 잘못 없어. 나는 처음부터 알고 있었고 싫다는데 먼저 쫓아다닌 것도 나야. 인사할 때도 자기 입으로 얘기한다고 했는데 엄마가 하준씨 보지도 않고 선입견부터 생길까봐 내가 숨기자고 했어. 미안해 엄마. 이거 사 어쩌자고 그런 사람을 만나 그것도 애까지 딸린 니가 대체 뭐가 아쉬워서 나한테 그런 거 아무 문제 없어. 요즘 세상에 그런 게 무슨 죽을죄 지은 것도 아닌데 엄마도 전에 이혼하고 재혼하는 거 흠 아니라 그랬잖아. 그거야 내일이 될지 몰라서 그랬지 남들이면 괜찮을지 몰라도 세상에 누가 자기 딸이 그러길 바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 이런 엄마라서 미안하지만 엄마는 안 되겠다 얘. 그 사람이 얼마나 좋은 사람이고 괜찮은지 몰라도 엄마는 내 딸이 애 딸린 남자한테 시집가는 건 두고 볼 수가 없다. 이 얘기는 못 들은 걸로 할 테니까 너도 이쯤에서 적당히 정리해. 저도 재혼하는 사람들 나쁘게 보진 않아요. 요즘 얼마나 인생이 긴데요. 특히나 젊어서 이혼하고 혼자 지내는 사람들 보면 저도 두고 보기 안타깝습니다. 그런 젊은이들도 다시 제 짝 만나서 행복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하지만 그 대상이 결혼도 한 번 안 한 제 자식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적은 정말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이혼한 사람들끼리 서로 보듬고 사는 건 이해하지만 내 딸이 재취자리에 시집가는 건 용납할 수 없으니까요. 큰 충격을 받은 저는 그날로 자리에 알아눕고 말았습니다. 저는 제 딸을 도무지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대체 뭐가 못나서 그런 남자에게 시집가고 싶어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봐도 전혀 받아들일 수 없었죠. 딸이 하는 일이라면 뭐든 좋다고 했던 저였기에 딸도 제가 그렇게 반대를 할 줄은 몰랐나 봅니다. 사실 저도 그런 제 상황이 당황스럽기는 마찬가지였어요. 얼마나 황당하고 기가 막혔는지 제가 이 꼴을 보려고 남편 죽고 그 고생을 했나 싶어서 딸에게 억울하기까지 한 심정이었습니다. 저는 딸의 인생을 위해서라도 그 결혼만은 막아야겠다는 심정이었고 딸이 저를 미워할지라도 절대로 뜻을 굽힐 생각이 없었습니다. 그제서야 예전에 저희 부모님이 제 결혼을 왜 그리 말리셨는지 이해가 됐습니다. 부모 마음이 다 똑같구나 싶어서 뒤늦은 후회마저 들더라고요. 하지만 제 고집만큼이나 딸아이 고집도 만만치 않았어요. 예전에 제가 그랬던 것처럼 딸아이도 참 지독하게 저를 회유했습니다. 듣기 싫다며 방에 틀어박혀 있는 제 방문 앞에서 하루 종일 자기 애인 자랑을 늘어놓더라고요. 엄마가 몰라서 그래 하준씨 만한 사람 어디 있는 줄 알아? 얼마나 똑똑하고 얼마나 대단한데 같이 얘기하다 보면 시간 가는 줄도 몰라. 게다가 얼마나 착하고 다정한지 나한테 하는 거 보면 엄마 눈물도 흘릴걸? 엄마는 항상 아빠 같은 남자 만나라고 그랬잖아. 아빠처럼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 만나라고. 하준씨는 아빠보다 나한테 더 잘하는 유일한 사람이야. 어? 그리고 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애한테도 정말 잘해. 좋은 아빠고 좋은 남편이 될 거야. 너 남의 애 키우는 게 쉬운 일인 줄 알아? 그게 네가 하겠다고 다 할 수 있는 일인 줄 아냐고. 다른 사람도 아니고 왜 네가 그런 일을 하겠다는 거야? 애 엄마가 죽은 것도 아니라며. 고생해서 키워봤자 나중에 어떻게 될 줄 알고 그런 결심을 했어. 너는 엄마더러 너 고생하는 꼴 그냥 두고 보라는 거야? 엄마 하준씨도 좋은 사람인데 나는 하준씨 아이도 참 좋아. 하준씨 닮아서 얼마나 똑똑하고 착한지 몰라. 아이가 나도 좋아하고 나도 그 아이한테 좋은 엄마가 되어주고 싶어. 적어도 엄마는 이해해줄 거라 생각했는데 엄마 왜 그래? 네가 엄마를 어떻게 생각했는진 모르겠지만 너도 나중에 애 가져봐라. 너 처럼 똑같이 이렇게 나오면 반대 하는지 안 하는지 사실 저도 딸아이 성격을 잘 알았기에 그 고집을 어떻게 꺾어야 할지 몰라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딸이 저를 회유하는 것처럼 저도 아이를 회유했어요. 달래도 보고 화도 내보고 사랑하는 마음은 이해한다 하면서도 그 결혼만은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얘기했습니다. 인생은 길다 멀리 보라고 얘기했죠. 무섭고 두려운 현실적인 얘기들도 잔뜩 늘어났습니다. 하지만 딸아이는 마음을 굳힌건지 협박같은 제 말도 귀에 들리지 않는 모양이더라구요. 뜯어말린다고 들을 애가 아니라는 생각에 저는 무슨 수라도 써야겠다 싶었죠. 결국 저는 딸의 마음을 돌리는 것을 포기하고 그 남자의 마음을 돌리기로 결정했습니다. 애초에 그쪽에서 마음 정리를 했다고 하면 딸도 더는 고집부리지 못할 거라 생각했거든요. 그때까지도 저는 족게 타일러서 아이들을 정리시키려 했는데 얘는 정말 누굴 닮은 건지 기어이 제 속을 뒤집어 놓고 말았습니다. 한 달을 내도록 저를 설득하던 딸이 제가 더 이상 말도 들어주지 않자 기어코 가출을 감행하고야 말았습니다. 서른이 넘은 딸이 어릴 때도 한 적 없는 가출을 한 것을 보고 저는 기어이 참던 인내심이 바닥을 드러냈죠. 집도 놔두고 대체 어딜 간 건지 편지 한 장 달랑 써두고 집 나간 딸은 제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에 답도 없었습니다. 어디 있는지 당장 달려가서 다리몽둥이라도 꺾어다가 집에 가둬놓고 싶은 심정이었어요. 순간 저는 얘가 혹시 그 남자 집에 가 있는 건 아닌가 하는 의심이 들었고 의심을 확인하기 위해 그 남자 집으로 쳐들어가게 됐습니다. 아무리 이성이 있는 사람이라도 자식 일 앞에서는 살이 판단이 되지 않는 모양입니다. 다짜고짜 그 남자에게 주소를 물은 저는 기별도 없이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잔뜩 날이 서서 초인중을 눌러대는 절 보고 많이 당황했겠죠. 그래도 예의는 있는 사람이라 그런지 문전박대하지 않고 문을 열어주더군요. 이미 눈에 보이는 것이 없던 저는 집안으로 들어가서 그 청년에게 야단을 부렸습니다. 우리 혜빈이 어딨어? 당장 혜빈이 데려와! 저 어머님 혜빈씨 여기 없습니다. 혜빈씨한테는 제가 연락해 볼 테니까요. 여기 잠시 앉아서 진정하세요. 내가 지금 진정하게 생겼어? 애초에 이 사단이 다 자네 때문인데 그동안은 나도 예의 차리려고 자네한테 이런 방구 없었지만 자네도 그러는 거 아니지. 어디 남의 귀한 딸 데려다가 재혼할 생각을 해? 나도 재혼 반대하는 거 아니야. 하지만 끼리끼리라는 게 있지. 이혼한 사람은 이혼한 사람들끼리 만나야지. 자네가 무슨 일로 이혼한 줄 알고 내가 우리 딸 애를 덥석 보내겠나? 게다가 어떻게 시집도 한 번 안 간 우리 애한테 남의 애를 키우게 만들어? 솔직히 말해보게. 자네 우리 집이 만만하고 우스워서 이러는 거 아닌가? 그게 아니면 어디 우리 딸을 넘봐? 그런 거 아닙니다. 어머니 죄송합니다. 제가 다 죄송합니다. 어머니는 누가 자네 어머니야? 어머니 소리 입 밖에도 내지 마. 나도 자네 때문에 죄송한 일 겪고 싶지 않고 자네도 이 정도 했으면 됐다 싶지 않아? 연애 연애해본 연애해본 걸로 만족하고 자네도 이쯤에서 적당히 정리하게. 한 번 갔다 왔으니 더 잘 알 거 아니야? 결혼이 애들 장난도 아니고 하나라도 더 깨달았을 자네가 먼저 마음 접어주게. 솔직히 양심 있으면 알아서 그렇게 해줬어야 하는 거 아니야? 내 입에서 더 험한 말 나오기 전에 알아서들 정리하는 게 좋을 거야. 내가 찾아왔다는 얘기는 해빈이한테 하지 말고 어머님 저 한 번만 믿어봐 주시면 안되겠습니까? 저 염치 없는 건 알지만 정말로 해빈 씨 사랑합니다. 제가 뭘 바랄 입장이 안된다는 거 알고 욕심내면 안된다는 거 알지만 저희 정말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습니다. 누구보다 해빈 씨 사랑해줄 자신 있어요. 부디 한 번만 한 번만 저희 믿어봐 주세요. 이런 말씀 드리게 돼서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말은 통하는 사람인 줄 알았더니 염치도 없고 생각도 없구만 자네도 애가 있는 입장인데 왜 우리 딸 생각은 안 하는 거야 너무 화가 난 저는 앞뒤 가릴 생각도 하지 못하고 온갖 악담을 쏟아 놓았고 이성을 잃고 한참 동안 난리를 쳤습니다. 그러다 어느 순간 사위 옆에 있던 작은 아이가 눈에 들어왔죠. 분명 아까는 없었는데 언제부터 있던 건지 아마 제가 난리를 피는 와중에 소란을 듣고 나왔나 봅니다. 제가 얼마나 정신이 없었으면 애가 나오는지 들어가는지도 보지 못했는지 변명 같겠지만 저도 애 앞에서까지 그럴 생각은 아니었어요. 애를 보니 미안한 마음에 저는 떠들어대던 입이 딱 닫혀졌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다섯 살 하영이에요. 할머니 제가 선물 드릴 테니까 화내지 마세요. 제가 소리 지르는 모습에 겁을 먹은 건지 자기 아빠 다리 뒤에 숨어서 인사를 건네는 아이는 참 작았습니다. 그 아이는 제게 사탕 하나를 건네주며 저를 달래고 있었죠. 그제서야 제대로 들여다본 아이의 모습은 참 예쁘고 귀여웠습니다. 아빠가 묶어준 건지 곱게 양갈래로 묶은 머리에 그 밤톨 만한 머리가 왜 그리 안쓰러워 보였을까요. 순간 저는 오래전 기억 속 제 딸아이의 모습이 떠올라 저도 모르게 오열하고 말았습니다. 제가 주저앉아 울고 있자 다섯 살 났다는 그 아이는 고사리 같은 손으로 제 눈물을 닦아주며 제 옆을 지켰습니다. 물밀듯 밀려오는 옛 기억에 저는 그 어린 아이를 끌어안고 한참을 울었습니다. 조용히 눈치를 보며 잔뜩 움츠러들어 있는 그 아이의 모습에 꼭 예전 저희 딸을 보는 듯 잊고 있던 기억이 선명해졌네요. 제가 우리 혜빈이를 처음 만났던 때도 꼭 이맘때였습니다. 다섯 살 이라는 이 아이보다 반년 정도 더 나이 먹은 여섯 살 난 어린 아이였어요. 그때 딸아이의 모습이 딱 이랬던 것 같네요. 우리 혜빈이도 자기 아빠 다리 뒤에 숨어서 아줌마는 누구냐며 저를 궁금해 했었죠. 사실 저는 제 딸을 제 품으로 낳지 못했습니다. 남편은 저를 만나기 전 이미 결혼을 한 사람이었고 아이까지 있었죠. 사별이었습니다. 남편의 전처는 아이를 낳고 합병증을 얻어 얼마 뒤 세상을 떠났고 그 뒤로 남편 혼자 어린 딸아이를 키워내고 있었죠. 저 역시도 처음부터 그런 남편의 사정을 알고 있었지만 남몰래 커져가는 마음을 잘라낼 수는 없었습니다. 남편은 처음에 저를 참 대단히도 밀어냈어요. 그 사람도 자기 사정을 누구보다 잘 알테니 여덟 살이나 어린 처녀랑 연애할 생각은 못했겠죠. 처음엔 제 호의를 부담스러워 했고 그 다음엔 제 마음을 부담스러워 했습니다. 저에게 모짓말을 하면서까지 저를 밀어내려 용을 썼던 사람이었어요. 뭐가 좋다고 자기 같은 애아빠를 쫓아다니냐며 정신 차리라고 찬물까지 건네주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찌 보면 무심하기까지 한 그 남자가 뭐가 그리 좋았을까요? 저는 1년이나 쫓아다녀서 그 남자의 마음을 얻었습니다. 그땐 지금보다 인식이 더 안 좋을 때였는데 어쩜 그렇게 무모하고 겁이 없었을까요? 그때를 생각하면 우리 우리 딸보다 제가 더 대단한 것 같기도 하네요. 사랑 앞에서 저는 다른 것은 필요 없었습니다. 그 사람과 함께할 수 있다면 천륜까지 끊을 각오가 되어 있었죠. 그때 제 마음이 무엇인지 알았기에 딸아이의 반응에 더 화가 났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남편과의 결혼생활을 후회했던 건 아닙니다. 제 품으로 낫지는 않았지만 딸아이를 만난 것도 단 한 번도 후회한 일이 없죠. 다만 제가 겪어봤기에 우리 딸은 그 고생을 하지 않았으면 하는 부모의 이기적인 마음이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수모와 고생을 일일이 다 나열할 수는 없지만 참 쉽지 않은 세월이었습니다. 처녀가 애 딸린 남자 만난다고 사람들은 손가락질 해대며 온갖 얘기를 다 뱉어냈 었어요. 친정이랑도 인연을 끊었으니 남들은 얼마나 더 심했겠어요. 심지어 남편과 나이차도 많이 나는 탓에 사람들은 더더욱 저희의 관계를 곱게 봐주지 않았습니다. 저도 가벼운 마음으로 선택한 일이 아니었고 세간의 편견과 시선을 알고 시작하긴 했지만 현실은 더욱더 가혹하기만 했습니다. 저와 남편이 잘못된 관계라고 생각하는지 심지어는 저더러 첩소리까지 하면서 저를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도 있었죠. 젓가락으로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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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 만나요. 좋은 마음